이번 시간에는 필터 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상태를 지정하는 것, 이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상당히 큰 효용을 발휘합니다 필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터라고 하면 무언가를 차단하는 거죠 즉, 원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차단하는 그런 필터링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을 제가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왼쪽은 Egoing, 오른쪽은 EgoingTo라는 사람으로 각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EgoingTo라는 사람으로 가서 여기에서 필터에서 Your Issues라는 것이 있고 Everything Assigned To You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Your Issues는 제가 다시요 EgoingTo가 발행한 이슈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검색어가 also, 즉 저자가 Egoing Issues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Egoing이라는 사람은 여기 Your Issue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만든 이슈들은 이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Everything Assigned To You 즉,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활당된 이슈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Assigne가 EgoingTo죠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여기 가서 Assign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EgoingTo를 지정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리로드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EgoingTo에게 지정된 업무를 볼 수가 있죠 즉, 자기 자신에게 활당된 업무나 또는 여기서 Assigne를 Egoing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관찰하고 싶은 누군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현재 어떤 업무가 활당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signe를 다시 체크를 해제하면 모든 활당된 것과는 상관없는 이슈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Labels에서 예를 들면 Enhancement를 클릭하면 지금 기능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